자 자두입니다 자두 마트에 가면 자두도 있고 자 아까 4천원짜리 자두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 그리고 막도 좋은 자두구요 11개 12개 담아서 가격은요 오늘 꿀자두가 6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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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고 있습니다 자두친구 살구입니다 살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가시죠 다른 분들보다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살구 오늘 14개 15개 남았어요 탁구공 하나 사이즈 가격은요 4천원 동일하게 드리고 있구요 자 맛있습니다 자 자두 좋습니다 좋구요 굿